너의 따스함에 취해가 미안해, 약속 못 지켜서 무슨 일 있었어? 나도 너한테 오고 싶었는데 그 녀석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? 약속했어, 같이 있어 주겠다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졌겠지? 그 설은 울고 있었는데 그냥 나 혼자 물어봐 무슨 소리야? 누가 데려간 거 같은데 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나 봐 내 악몽이 뭔지 알아? 내가 뭘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질 않아 그리고 다 사라져버려 제작지원